너 준비해라 이런거죠. 알 수 없어 넘부터. 알 수 없는 이런데도 다 똑같이 밴딩이 들어가. 밴딩부터 빼봐. 그냥 동요처럼 불러봐 차라리. 굉장히 혼란스러웠었는데. 일단 선생님들께서 말해주신대로 힘을 빼고 불러보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알 수 없어 넘부터. 알 수 없어 넘부터. 와우. 확실히 기본 피지컬이. 알 수 없어 넘 완전 좋았어요. 안정적이다. 우리 메인보컬. 메인보컬로서 책임감을 많이 느꼈죠. 무조건. 살았 수 있어요. 시즌. 시즌.